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김남국 전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탈당하고 압수수색이 곧 이어서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속 김남국 씨가 해온 행적들이 하나 둘 다각도로 이렇게 밝혀지면서 김남국 씨가 왜 코인 투자를 했고 코인 투자로 인한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업계가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남국의 퍼즐이 드디어 풀렸다. 딴 사람이 아니고 중앙대학교 교수이자 게임학회 회장이자 그리고 지난 대선 당시에 민주당의 게임특보단장을 맡았던 위정현 교수 위정현 교수가 이례적으로 조선일보에 기고를 했습니다. 대선 특보단장을 맡고 있던 당시에 소위 김남국의 수상한 행적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많은 부분들을 결국은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하게 되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위맥스의 코인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을 했고 그것이 업계의 로비에 의해 가지고 추동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바로 중앙대 교수이자 게임학회 회장이자 전 민주당의 게임특보단장을 맡았던 위정현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 위정현 교수가 거짓말할 그런 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김남국 코인을 보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를 이해했다 이런 기고미고 그 내용이 이제 조선일보에 실렸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한 번 전문을 살펴볼 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목은 김남국 코인을 보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를 이해했다. 당시 나는 민주당의 게임특보단장을 맡고 있었고 pe2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반대로 허용 발표를 했고 국회와 p2e 업계가 한 몸통 이 공동체였다 이런 내용을 위정현 교수가 이제 정적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서론 부분은 시사 문제하고 별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핵심 내용만 이렇게 뽑아서 보면 결국은 김남국 씨가 대선 과정에서 소위 p2e라는 그런 가상화폐를 띄우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고 그것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업화 프로젝트화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결국은 132만 개에 달하는 그 위맥스 코인을 소유하고 있었던 김남국 씨의 그런 은행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은밀히 소유하고 있는 코인 가격을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올리는 그런 정책을 바로 이재명 대선 캠퍼에서 주도하도록 그렇게 혁혁한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남국 씨다.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위정현 교수의 주장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양당 후보 진영에서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p2e 플레이 투 은 게임의 합법화였다. p2e는 흔히 돈 버는 게임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그 합법화는 위메이드 같은 p2e 업체의 수건 사업이었다. 게임하는 사용자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게임 아이템 특히 게임 머니를 획득하게 되고 p2e 업체는 이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해서 위믹스 같은 그런 코인을 만들었다. 위믹스는 현금으로 교환되기 때문에 게임 머니는 바로 현금화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0년 전에 바다 이야기에 의해서 온 나라가 도박판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게임법 제32조에서 환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때 후유증으로 신설된 게임법 제32조의 환전금지조항은 바로 위메이드 같은 p2e 업체의 성장에 아주 큰 걸림돌이었다. 이것이 이제 위정은 교수가 업계 사정을 굉장히 잘 아는 분입니다. 게임학회의 회장이기 때문에. 우리 게임학회는 청소년 바다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p2e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고 이 점은 필자가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장이 되어서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전문가 자문조직인 특보단에서 p2e는 위험한 폭탄이라는 반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또 이재명 후보 입에서 p2e 게임 허용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죠. 업계의 이익과 김남국의 이익이 일치됐고 결국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코인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p2e 합법화라는 그런 내용을 이재명 후보가 자세히 알았는지 그거는 추후에 알려지겠죠.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p2e 게임 머니의 현금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김남국 의원은 대선 자금 nft 모금을 발표했다. 이것은 p2e를 nft 게임 블록체인 게임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첨단 기술 기반 게임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던 p2e 업체는 엄청난 호재였다. 바로 김남국의 nft 대선 자금 자금 모집을 발표한 이후에 위믹스는 10%나 올랐다. 올랐다. 이런 상황을 이재명 후보 진영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 진영에서도 발생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국힘당의 하태경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대선 당시 p2e 합법화 제안을 많이 받았다. 하태경은 선대위 게임특별위원장 했다. 하태경이 아마 이런 걸 잘 알죠. 가수 선발대회의 조작 같은 것도 밝히는데 큰 역할을 했으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 다 돌아가는 겁니다. 지갑에 들어있는 위믹스 132만 개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p2e 여러분들 소위 게임 머니의 현금화 정책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 위정현 교수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에 대한 의문은 마침내 지난 5월 5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이해되었다. 김남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위믹스의 존재. 그것은 대선 내내 필자를 괴롭히고 있던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보여준 것이다. 몇 년 전부터 떠돌던 p2e 업체의 국회 로빛을 이익공동체의 존재 가능성이 힘을 받는 순간이었다. 이 이익공동체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정식한다. 김남국처럼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자기 자신의 재산을 정식시키려고 미친 뜻이 뛸 것이다. 그렇게 미친 뜻이 뛴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원짜리 위믹스가 3만 원이 되고 아니 10만 원이 된다면 500배 수익이 발생하는 데입니다. 천만 원을 투자하면 50억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 업계에서는 위믹스가 10만 원을 넘긴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게임학회가 국회의원 전원과 보좌관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체가 다 이해가 되셨죠. 인간은 이익에 반응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공직을 맡게 되면 자신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은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본인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결과적으로 지금 알려진 것은 김남국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132만 개여 개의 위믹스코인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입법화점과 이재명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nft nft 자금 모집을 활발하게 추진했던 것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문제가 되는 거죠. 세상을 우습게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다 밝혀지는 겁니다. 어쨌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이번에 거래 내역이 다 밝혀지게 되면 검찰이 법리에 따라서 충실하게 김남국 의원에 대한 책임을 묻고 뿐만 아니라 여야의 모든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런 가상화폐 소유 여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강구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은 공직자 선거에 공직선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께서 1권 총론 2권 3권 대통령 선거 그리고 4권 총선 그리고 앞으로 선을 보이게 될 5권 지방선거 그리고 6권 교육감 선거를 다룬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바로 세우고 나라를 굳건히 지키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